자리 비올네 일단 묻지마 초대 어 뭐야 어 묻지마 초대 했더니 튕겼어요 크래쉬 됐습니다 이러면서 튕겨버리네 아 이래서 나쁜 짓을 하면 안되는건가 아 잠시만요 다시 들어갈게요 화장실 좀 methods 목숨 그러나 목숨 IL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근데 꽤 많네요. 지금 93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비전 리그오블의 정보 그쵸? 플레이 중에서 되게 여러 종류네요. 와우도 있고 저도 이거 쓰면 디비전 말고 왼쪽에 추가하는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코드를 알아야 되네요 디비전 말고 그 밑에 쪽에도 플러스 핏을 누르니까 뭐 이렇게 다른 게임들도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거죠 음 음 음 마이크를 씨면서 할만한 게 PC 게임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코 돌릴만 한 게 있나? 아 그런 거 이렇게 써서 하면 좋겠다 게임 내에서도 지원은 하는데 이제 대답 안 좋아하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게임 내에서는 근데 그것도 뭐랄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아 들어왔어요 지금 바로 됐네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바로 돌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음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주말에는 여유있게 게임을 못해서 방송하면 홍보를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게시판 글보드 들어와서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기능도 녹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려서 볼 수도 있고 방금 방송 한번 나중에 트위치 같은 거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기회 되면은 주로 싸우고 있는 중에서 한번 들어가서 좀 해야겠다 막 채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듀얼 모니터 같은 거 쓰면 편하겠네요 듀얼 모니터 같은 거 쓰면 편하겠네요 soybeans 이것은 급하게 말고요 날씨도 안 그래 순서에 형 este camp 이에 했어요 받아들인 acts 확인할 때 니가 네 네 맞아요 BVP 순간 헷갈렸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시작하네요 아직 저는 지리같은걸 전체적인 지리를 잘 몰라서 사우스 인지님이 그냥 알려주신대로 가는게 나을거같아요 아빠처럼 우리는 꼭 사건으로 어 깜짝아 저 혼자 나온줄 알았어요 이쪽은 좀 떨렁한거같은데 그 은신처에 있는 템들도 따로 먹어지죠 저도 방금 먹었거든요 이거 해봤자 한개 두개 있으니까 그쵸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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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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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톤 불러가는 소리랑 발소리랑 비슷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의도한 거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여기는 다크존만 아니면 다크존 밖에서는 다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드럼통을 본 것 같은데 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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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까지 계속 사람이 같은 세션에 들어오면 좋을텐데 나중에 온 사람이 너무 불리한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번에는 시작이 좀 좋은 것 같아 아 아 네 아니 흥뜩 암 거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조심조심 앞에 적 아 크롬톤 크롬톤 왼쪽 앞에 적이요 마스 어 뭐야 화난 것 같은데 어 어 어 잠모비죠 저거 왜 이렇게 절지 사람뿐일 수 있는데 아 노랑이다 노랑이 아 큰일났다 이거 네 이거 제가 뜰 수 있어 뜰단 아 오케이 살아났는데 살아났는데 바로 눕겠다 바로 눕겠다 바로 눕었다 이틀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죽는구나 초반에 안 보이니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플레이어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절지 왜 이렇게 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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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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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이 너무 모자를려나? 4분의 1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4분의 1로 나눠지가 1로 나눠지는 거에요.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돌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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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매치메이킹해서 하면은 또 3명, 4명이 되겠죠? 다른 외국인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 아, 그래요? 안 돼, 블리킹, 블리킹 때리고 있느냐, 아, 확실히 데드하이 별로 안전해요 치명포 데미지 시스템을 어떻게 맞추냐고 뭔데, 블리킹? kuv제구치 아는 사람을 마치고 centrif유가 바로 밑에 도망이네요 비가 나은 사람을 도망이네요 제발, 계속 치운건을 마치겠죠? 저건 신발거리는 지나간다 시즌의here지, Cruz, 이곳은 천사에 올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어장이 위치한 컴퓨터 지ocock, 에이터 에잇 아멘 여기 펜이 있었던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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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고 들어가면 우치게 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 이 아니라 봐 안했지 저거요. 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赤이랑 비슷하네 네, 아직 뭐 들어갈 그게 없죠 아까도 여기서 걔네 만난 것 같은데 사람 똑같은 2층에 보라돌이 아니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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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무기를 줘야 된 건데 아오 어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같은데 소리가 올라왔어요 어, 어, 얼어붙지 아, 한 명만 아, 추워 아까 사람들 소리 들렸는데 혼자라서 도망갔어 어, 죽어 어, 어디 있는데 얘 지금 자꾸 들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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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멘 오 감사합니다 저격은 15인 것 같아요 아예 아예 고망간 것 같지 아예 ett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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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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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나 했네. 아니 아니에요 프로그램. 방금 죽으면서 갑자기 멈춰버리더라고요. 스탭을 누르면 일단 취소가 되는데 취소하고. 왜 안되나 했냐. 왜 안되나 했냐. 왜 안되나 했냐. 왜 안되나 했냐. 왜 안되냐. 왜 안되나 했냐.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오셨네요. 아까 거의 안 해보셨다고. 조금 해보시면 감 잡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디디전하고 똑같으니까. 조금 해보시면 감사드립니다. 다닙하니 그니까요. 아니 너무 갑자기 온 것도 있는데 걔네가 팝잉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위로 올라갔는데 쌍둥이 밑에 계셔가지고 썸다 가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또 위에는 또 엄폐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을까? 그냥 먹었어. 지리를 좀 대충 알면 근처 좀 아예 흩어졌다가 흩어졌다니 그니까 뭐 만약에 헬기 쪽으로 이동한다고 치면은 한계에서 다른 길로 가서 각각 헬기에서 만난다든지 그럼 또 위험하려나? 다크존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파티를 제한하는 게 더 재미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예 제가 마이크가 좀 작아가지고 이어폰 쓰느라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들리려나? 어? 저는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그게 있나봐요. 저 아까 방금 밖에 있어가지고 아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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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니까 더 유리할 것 같아 3명이 더 유리할 것 같아 2명이 더 유리할 것 같아 3. 3. 4. 5. 5. 6. 6. 7. 8. 11. 11. 12. 11. 12. 12. 12. 13. 13. 15. 15. 17. 14. 17... 18. 17. 19. 22. 22. 22. 23. 24. 추위로 죽기에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아 좁아야 좁아 아 부럽다. 감사합니다. 여기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칼라님 여기 먹을 거. 여기 장비. 박스마다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박스 생김새가 뭘 주는지 나와 있어서. 디테일 하죠. 장비. 어 뭐야 열다섯 명. 공유. 공유. 2층에도 옷장 하나 있네요. 먹을 거. 공유. 네. 여기 폭탄 있어요? 조심조심조심. 에드가 된 거 같기도 하고. 공유. 이쪽 좀 뜨러 간듯.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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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그 F 누르시면 UI 뜨는 거 아시죠? 그러면 왼쪽 위에 나침반 떠요 앞에 적 노란색 잡아볼까요? 세 명이서 힘들라나? 저거 무기 칼라님? 얼어붙음 저거 침뺄때가 아니에요 저기저기저기? 아니네 아니네 왼쪽 저기 있어요? 소리도 들렸는데? 어... 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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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열면 어? 왼쪽? 아니 아.. 아.. 어.. 조심.. 조심조심 아직 건조해주세요.. 먹었습니다 음.. 어.. 있나? 아.. 있구나.. 있네요.. 어.. 어.. 불 붙였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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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X2 오.. 약점 왜 그렇게 않터지? 그냥 업으로 저한테 끌렸어요? 에이 아까 물을 먹었던 것 같은데 전 괜찮아요 목말라갖고 이거 안보이네요 웬만 나갔네 저건가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어 여기 무기 무기 마스크 드세요 저 있어요 칼라.. 칼라니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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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범위가 너네 아 감사합니다 이럴로 칼라오 에어 오 오 오 오 오 오 어 누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 디스코드에 외국인들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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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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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у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멘. 없어여. 왼쪽에 보라돌이. 이쪽. 혼자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집. 여기 아까 와서... 아... 털렸어요 털렸... 네... 털렸... 맨 처음에 왔으면 된다고... 털렸어... 지야? 아 뭐... 털렸어... 어... 몰라... 털렸어... 아... 털렸어... 털렸어... 오... 저... 맞춰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는게 없네. 의약품이 없네. 의약품이. 의약품이 없네. 어 맞네 네 세 마리 아 산상은요? 네 방금 있었는데 여덟 명 남았지 어 안 돼 아 이거 사람보다 지뢰가 더 무섭네 이거 아니 이거 우리 빼면 네 명 남았다는 얘긴데 무려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아 노랑이 노랑이 어 어디 갔었어 나 혼자 일로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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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네 저 34분 34분 없어요 이거 그 도구들도 공유돼요 괜찮네 빨갱이 둘 보라돌이 잡았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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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적 또 있어요 어 어디지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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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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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저는 빠졌는데... 저 있는 쪽 보이죠? 아직 오고 있어요. 죽었어요. 저는 끝. 아니에요. 그것도 죽었어요. 와갖고...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방패병 3명이었던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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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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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